류욕이랑 물자! 살려주세요! 류욕아 큰일 났어! 왜요? 류 맘이 잡혀갔어! 제가 구하면 되죠! 그런데 지금 그 앞을 공룡이 지키고 있어! 저 공룡을 없애려면 다섯 명의 악당을 물리치는데 류욕이가 구할 수 있겠어? 네! 구해주세요! 류욕아! 네! 악당들을 물리치고 류 맘을 구하자! 네! 저기 악당이 지키고 있다! 잘 지나가야 될 것 같아! 악당이 뒤돌아서 했다! 잡혔다! 완벽! 류욕! 류욕! 하하하하 꼬맹이! 3 2 1 고! 대박인데! 오! 이럴수봐! 아! 첫 번째 스티커 획득! 예! 다섯 개를 획득하면 류 맘을 구할 수 있다! 류욕아! 네! 두 번째 악당이 또 길을 막고 있어! 응! 그런데 저 길이 지나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대결을 해야 될 것 같아! 자! 이번에도 잘 물리쳐보자! 덤벼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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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1 고! 덤벼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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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두 번째 스티커 획득! 류아! 네! 세 번째 악당은 아예 길을 완전 막고 있어! 대결을 해야 될 것 같아! 어쩔 수 없다! 류아 공격! 하! 네가 내 친구 둘을 이겼다고! 떼주겠다! 우리 아빠! 3 2 1 고! 이번엔 어림없다! 오! 이럴수가! 네! 세 번째 스티커 획득! 네! 류아! 네! 이제 네 번째 악당이야! 아! 근데 네 번째 악당도 길을 다 막고 있다! 어쩔 수 없어! 대결! 대결! 류아! 여기까지 오다니! 대단하구나! 덤벼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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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2 2 1 3 2 1 오! 믿을 수 없다! 미유기 네 번째 스티커 획득! 예! 이제 하나 남았다! 류아! 네! 마지막 악당은 졸고 있어! 우리 몰래 한번 지나가보자! 저 악당만 지나가면 돼! 조심해! 얼른 지나가! 류아! 으악! 대결! 네가 먼 길을 왔구나! 하지만 나를 이길 수는 없을 거야! 나를 이기지 못하면 넌 엄마를 구할 수 없어! 각오해라! 각오해라! 3 2 1 고! 쉿! 나는 이 팽이로 진정 한 번도 없다! 네가 색감보다 강력하구나! 다시 한번 묻자! 3 2 1 1 고!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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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가 안 돼! 아니야! 상대다! 3 2 1 슛! 슛! 너 지금 장난하냐? 아니겠다! 드레임 파브닐! 헉! 드레임 파브닐! 어림없다! 3 어림! 그거 두고 보자! 3 2 1 고! 슛! 어 생각보다 강력한데? 흠! 흠! 만만치않고! 3 2 1 고!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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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이럴 수가! 오! 오! 뉴욕에 다섯 개 스티커 다 모았다! 뉴 맘을 구하러 가자! 공룡이 사라지고 있어! 오예! 우와! 뉴 맘을 구하러 가자! 구하러 가자! 구하러 가자! 괜찮아요? 내가 구하러 왔어요! 오! 뉴욕아! 왔구나! 오! 오! 살았다! 고마워! 뉴가!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N Z Now I know my A B C's Next time won't you sing with me?